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를 비명한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불씨가 된다는 이야기죠.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어떻게 비밀작전처럼 그렇게 일정 조율 해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피의자 신분이나 아니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정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일수록 더 검찰이 일정을 통보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사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책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김여사 검찰 조사를 늦은 만큼 더 엄정하게 해야 된다. 중앙도 꼭 같은 여러분들 칼럼을 썼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조선중앙동화가 이 사슬을 실은 겁니다. 뭐 당장 여러분들 직격탄을 때리기가 뭐하니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의 사슬을 쓴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두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꼬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호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많은 보수적인 색채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매장시키려고 친문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가지고 1년 반 넘게 수사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서 기소도 못했고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게 없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결론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미뤄왔다. 그러니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건희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판단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조사 장소가 파장을 일으킨 거죠. 다 이제 하늘 아래 이런 비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김건희 여사책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장소까지를 맞췄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팀과 지휘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몰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검찰총장에게 미안해했는가 하니까 총장님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 님이 검찰총장으로 소환하는 원칙을 고수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책임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원칙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책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기를 강력히 원했고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경호철 산하에 있는 그런 건물에서 수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책이 비공개로 조사받기를 강력히 제3의 장소에서 원했고 이래서 이름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인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실수가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차관들 여러분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런 무슨 생각이 듭니까. 20년 30년 관직 생활하면서 갑인생을 살아오니까 내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입는지 이런 게 감이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윤 대통령도 검사생활 한 3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한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끔 TV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 뭐 하시겠다 이렇게 할 때 특정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시는 거죠. 관직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책이 원하고 그다음에 공개되는 것이 좀 끄끄럽고 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왜 검사생활을 평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비공개 수사를 하고 제3의 장소에 수사하게 되면 그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책을 잡아 또다시 윤 대통령을 공격할지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이날 김건희 여사 조사는 마치 비밀 작전처럼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달부터 김건희 여사책과 조사 장소와 방식 시기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 오다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합의해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 그 장소는 대통령 경호청 부속청사로 출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논평자 입장에서는 왜 대통령 부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과도할 정도의 특별한 그런 특별한 무엇이 이렇게 허용돼야 되느냐에 지금 이게 후기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공화국에 사는 것이고 공화국의 국민과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여러분들 공직자 와이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럼 당연히 법 잘 절다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당장 공감 능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또 얼마나 씹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충성이 앞지지 그런 게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는 대로 이런 수사를 진행 안 하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새로 꼽은 거 아닙니까 4년 넘게 질질 끌던 김건희 여사 조사는 지난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병임한 이후에 건물사를 탔게 됐고 김건희 여사 측도 이 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조율하고 이런 거가 엄정한강하고 너무나 이렇게 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소수입니다. 이런 분들도 소수 의견인데 깔끔하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받고 포토라인에 서서 대령 참모들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떳떳하면 정면돌파가 정답인데 아니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한 것이 조사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렇게 대충 마무리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갈수록 이해 안 되는 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란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사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검찰총당도 표싱하고 김건희 여사 부름에 검찰이 배하라고 조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비밀리에 김 여사가 원한 장소에 조사받는 것이 엄정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부분을 가혹하게 다루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엄정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안을 훨씬 더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비꼬지 않습니까 조사가 아니고 출장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사가 아니고 조사는 소환조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고 좋아요를 함께 다 누르시고 그다음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힘이 좀 덜 될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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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